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여기 시퀀스 회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어반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어반 결선을 하시게 될 때 여기 바로 퓨즈, 즉 제어반에 있는 이 퓨즈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도면대로 연결을 하시는 건지 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일단 시퀀스 회로를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? 네 바로 이 부분을 말이죠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일단 전원은 3상 3선식입니다 이렇게 R, S, T가 오게 되고요 이쪽은 접지죠 R, S, T가 하나, 둘, 셋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서 R과 T 두 개의 선을 받아서 보조 회로로 전원이 가고 있습니다 3상 3선식에서는 R과 S, S와 T 그리고 R과 T 사이에 선간 전압이 220V이기 때문에 이 보조 회로에서 전기를 넣을 때는 R, ST 세 개 중에서 어느 것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빼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R과 T에서 전원을 빼우게 되는 것이죠 보통 R을 사용할 때는 흑색을 사용하죠 물론 21년도부터는 이게 조금 바뀌지만 말이죠 그래서 흑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청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을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퓨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퓨즈의 역할은 바로 보조 회로 측에 이상이 있는 것이 이 주 회로에 확대가 되는 사고가 보조 회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가 전기적 사고가 여기 주 회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전기적 차단, 고장 구간을 최소화한다 이런 역할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퓨즈를 실제로 우리가 결선도에서 보게 되면은 제어반의 모습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퓨즈는 이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하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퓨즈에는 번호로 제가 만약에 써보게 된다면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 하나 여기가 바로 전원의 입력측이 되고요 이쪽은 출력측이 각각 되게 됩니다 여기를 제가 임의의 번호로 한번 써볼게요 이쪽을 위에 있는 쪽을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래 있는 쪽을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출력측을 3번 여기 아래 출력측을 4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퓨즈의 왼쪽을 보게 되면은 왼쪽이 바로 입력 부분에 해당하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이 바로 이제 출력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결선할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결선하는 것이 맞을까요? 퓨즈에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단자가 하나 그 다음에 둘, 그 다음에 셋, 그 다음에 네 개가 있게 되는데 어느 것과 매칭하는 것이 맞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1번이고요 이쪽이 바로 3번이고요 여기가 바로 2번이고요 이쪽이 바로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한번씩 써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쪽 아래서부터 전기가 들어와서 1번으로 가서 3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알이 더 빠른 상이니까 빠른 상 즉 위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면 세로로 세웠을 때는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, 두 번째, 만약에 세 번째라면 퓨즈에서는 여기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위치하는 것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고요 자 다음에 출력 부분은 3번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상 쪽은요 입력이 2번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측이 바로 4번이니까 여기가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R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쪽으로 들어와서 1번을 타고 3번으로 나가는 꼴이 바로 회로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T상 같은 경우에는 2번으로 들어와서 4번으로 나가는 꼴이 바로 이렇게 2번으로 들어와서 4번으로 나가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하실 때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부터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자 여기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갈 때 이 왼쪽 부분이 바로 위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윗부분은 여기 왼쪽이 되고요 아랫부분은 바로 오른쪽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퓨즈의 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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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